괜찮겠어? 괜찮아 괜찮아. 알아주는 걱정이야. 기단해. 자, 일로. 네. 자, 이제 시작합니다. 시작해요. 조심히 다녀오십시오. 가자. 안녕, 힘내. 보여줘, 보여줘. 아, 기대가 되네요. 또 오랜만에. 한 번 호흡 맞추고 할게요. 잠깐만요. 우와, 이거 보기보다 더 높은 거 잡으러. 이거 한 방에 못 뛰면 성규야 못 뛰어. 내가 여기서 한 10분 위에 더 고통스러워. 성규야! 파이팅! 아니, 녹화를 시작 안 한 거야 네가 안 하는 거야. 용기를 내요. 성규야, 성규야. 와, 와, 잠깐만요. 잠깐만. 이따가, 이리 와봐. 형이 이 정도를 봐. 와! 성규야! 겁내면 안 돼, 겁내면 안 돼. 겁내면 안 돼, 겁내면 안 돼. 겁내면 안 돼, 겁내면 안 돼. 겁내는데, 겁내면 안 돼. 성규야, 그런 표정 짓지 마! 그 표정에 형이 하는 거란 말이야? 그 표정에 형이 하는 거란 말이야? 네가 그 표정을 지금 하면 나는 뭐 하냐? 내려와, 광수야. 광수야, 보지 마. 광수야, 카메라. 광수야, 카메라. 카메라, 카메라 찍는 데야. 광수야, 내려와. 광수야, 내려와. 야, 성규 진짜 귀엽다, 쟤. 성규야, 진짜 귀여워. 야, 무슨 켜져모양 보고 어때? 저작권 있어? 발 가짜 돼. 발로 떨어지니까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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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마음먹어, 쟤. 마음먹어, 마음먹어. 쟤가 우셔. 너 점점, 너 점점, 점점. 야, 우저분 해야 돼, 이래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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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가자! 파이팅! 사실 올라가면 이런 소리가 더 짜증나. 밑에서만 파이팅 이런 소리 있지, 막. 와, 부담돼. 야, 성규야! 밑에 일단 서서 봐봐, 괜찮아. 성규야, 멀리 봐, 멀리! 1대 하늘을 봐야 돼, 하늘을! 성규야, 방방이야, 방방! 박수 한 번 해! 야, 전망에 있는 저 건물 봐야 돼! 야, 그리고! 떨어질 때 하늘을 봐야 돼, 하늘! 야, 멀리 더 가라! 야, 멀리 더 가라! 성규야, 더 가라고! 아니, 훈수를 이렇게 많이 두고는 훈수해! 가라, 앞으로 세게 쳐! 그래, 몸 밑에 오면 하니까! 무릎 부추고! 한 벽 더 가봐! 야, 니네 진짜, 아이! 빨리 하라고! 야, 다시 해야 돼, 다시 해야 돼! 빨리 떨어지는! 동시에 뛰어야 돼? 셋 해! 하나! 하나! 둘! 아, 이 씨... 성규야! 성규야! 그냥 해야 돼, 지금! 형, 쟤가 문제가 아니에요! 지금 이 형이 문제예요! 진짜 가요, 진짜로! 진짜 그냥 해요! 파이팅! 야, 인생 뭐 있어? 나, 나, 나! 야! 야, 인생 뭐 있어? 하나! 둘! 이대로 떠나지마! 내 앞에서 마지막에 하는 이 모습을 보이지 않음! 야! 인생! 고맙습니다. 잘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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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게 뛰었어요? 많이는 안 나왔어요. 네? 많이는 안 나왔어요? 높이가? 우와! 우와! 장난 아니네! 우와! 진짜 죽은 바이러스! 여러분! 우엽 찬성! 형태! 제일 기대되는 팀이다! 아, 긴장된다. 아, 떨린다. 할만해? 할만하고 생각하자. 할만하고 생각하자. 석진이 형! 위에 어때? 짜증나요!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. 무서워요, 무서워. 야, 하하야 너 어떻게 뛰었냐 이거? 이 암울고. 형,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. 나도 내 아들 생각하려고. 나, 나도 형.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. 나도 나도. 나도. 진짜 그거 하나였었다. 그림이. 내가 너의 이루고 싶다. 오늘 우리 아들. 나의 이루고 싶다. 또한 그의 이루고.